너희들 아는진 모르겠지만 뒤에 이 포니차 있지? 응 정말 이거 동네에서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는 정말 귀한 차였거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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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이야 옛날에 우리 집에 스텔라도 있었다 스텔라 어 진짜? 진짜구나 근데 끝물에 있었어 끝물에 우와 스텔라 진짜 스텔라면 스텔라 노란색 집에 있었어 우와 그거 노란색? 베이지 베이지 집에 있었다 끝물이라니까 끝물 야 끝물이라도 스텔라가 있는 게 어디야? 나중에 있긴 있었지만 그건 회사차였지 우리 차가 아니었지 스텔라 까지던데 아버지가 회사차를 끌고는 오셨지만 슈퍼 살롱이 있었대 얘너 너 슈퍼 살롱이 있었어? 아니 진짜 그 80년대에 예를 들면 얘기했던 스텔라나 아니면은 슈퍼 살롱? 슈퍼 살롱은 진짜 갚고 있는 갚고 있는 갚고 있는 갚고 있는 슈퍼 살롱은 진짜 그 시대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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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기다! 그라나다 전설의 그라나다! 그라나다? 그라나다 풍식스! 진짜? 그라나다 풍식스! 그라나다 그라나다는 와 그라나다는 H사에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그 해외 유명 자동차와 합작을 해서 만든 그게 거의 수입이야 거의 수입차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게 마크 시리즈와 그 맨 윗단계 바로 그라나다 V6 그라나가 최고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차 막고 뛰어갔다 내가 도대체! 차 막고 뛰어갔다 나는 안 했어 그라나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라나다가 최고야 그라나다 단 한 명도 그라나다를 제대로 본 친구가 없었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? 그 그라나다를 봤어 바로 얘기한 대로 V6 6기통 6기통은 실린더가 6개라는 소리야 너 뭐니 너? 야 너 정비소 아니야? 너 수석 디자인하니? 아빠 그라나다 엄마 프린스 프린스! 프린스! 왕자 프린스 프린스 두개가 듀크 그 바로 프린스 밑에가 형이 말한 듀크 듀크 차 되게 많이 하네 야 우리 곳에 탑기어 같다 프랑스하고 탔다 너는 친구가 있었니? 그럼! 나 친구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놀았지 우리 멤버사 쪽에 그래도 스텔라, 슈퍼살롱 야 그라나다까지 스텔라는 택시가 다 스텔라였어 무슨 소리야 아니 스텔라는 진짜 처음에는 택시 아니야? 그리고 우리 엄마는 택시기사 했었다 옛날에 아 그래? 택시기사 했었어 메타기 꺾는 거? 몰라 그거는 기억 안 나 메타기 꺾었어 옛날에 그래서 메타기 꺾는다고 그러잖아 옛날에는 옛날에는 타면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달리잖아 많이 달리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딱 타면은 돌렸어 기사님이 옆으로 이렇게 생겼어 난 그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우리 때 메타기를 꺾는다고 했지 그래서 기본 요금이 6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그때도 600원이었는데 600원이었거든 메타기 꺾었을 때가 무슨 600원을 하냐? 600원이야! 더 쌌었어 600원이라고 300원인걸? 소영차를 600원 주형 택시가 나오면서 800원 맞아 맞아 나 택시를 이렇게 탄 거 아니냐? 그래 집안이 어려워서 택시를 어려서부터 일찍 타지 못했다 내가 택시를 못해서 그래 미안하다 300원이 그걸 못 타서 내가 나중에 600원대 조금 집안이 낮아서 너희 놀러간대 그게 그렇게 내가 잘못한 일이냐? 나도 한 번도 한 번도 기억한 것 뿐이다 야 왜 우리 자꾸 어려워야 돼? 니가 자꾸 택시비 얘기 끌어낼까 하는 거 아니야? 야 그럼 너 잘 산 얘기해봐 어릴 때 우리 아무도 밤마다 영양통닭 사왔다 너 잘 산다고? 잘 살았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그럼 꽁 먹어봤어? 꽁? 야 옛날에 나는 저기 전북 정읍 살 때 우리 삼촌이 옆청으로 꽁 잡아서 먹었어 그거 불법 아니냐? 밀려받냐? 지금 얘기해도 잡았다 밀려받냐고 암암리에 조금씩 했어 너 그거 불법이잖아 암암리에 대신 사과해 너 사과해 물을 끌어 삼촌을 대신해서 사과해 삼촌을 대신해서 삼촌을 대신해서 일단은 과거의 일이지만 명수야 M60으로 쏜 것도 아니고 야 이거 M60으로 말하는 소리야 M60으로 쏘는 거야 비행기 쏘는 거야 절대 안 돼 그런 얘기는 입에 담아서도 안 돼 아니 참새 형 잡은 거 가지고 야 우리는 꽁이라고 했다가 세 총으로 잡았다 세 총으로 너 꽁이라고 했다가 왜 참새야 참새도 잡히고 꽁도 잡히고 그치